빨리 내겠읍니다 이건 여자 4 meju역 5ти 6 6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 4번 발이에요 여자 4번 발 되겠습니다 다시 여자 4번 발 자 여기서 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번 발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이 되겠습니다 여자 1번 발 여자 2번 발 이런거 궁금하시면 제가 두 영상 카톡으로 보낸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되요 여자 4번 발 여자 4번 발 여기서 여성이 손을 안주면 어깨 잡고 고정합니다 그래서 어깨 잡고 돌려놓고 이때 남자도 돌아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4번이니까 허리에 손을 해가지고 목으로 갑니다 무도적인 사람이 많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아가지고 여섯을 이렇게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보낸 영상이 되겠습니다 13개에 3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시면 제가 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무도 가는중 해쌈 바로